최근에는 대통령 자본주의 중인 경제사회 노동부는 이와 관계하였으면 합니다. 대포의 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.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 후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국회와 노동관련 학계,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습니다. 경제사회노동연장과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?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국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! 고조히 자유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난 김종서를 계장으로 신당을 선포했습니다. 우리들이 이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저파통일로부터 막을 수 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